당뇨에 좋은 과일은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며 영양소가 많은 과일들입니다. 이러한 과일들은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전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에 좋은 과일 몇 가지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은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 하나는 적당한 섬유질과 비타민C를 제공하며 포만감을 주어 과식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자몽은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C가 풍부하며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오렌지도 비타민C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라 적당량 섭취에 적합합니다. 체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신선한 복숭아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자두 역시 섬유질이 많고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관리를 돕습니다. 이외에도 키위, 배, 오렌지 등 다양한 과일들이 적당한 섭취량 내에서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일에도 당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알레르기나 특정 건강 상태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